한 여자가 한 남자를 향해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때이겠습니까? 우선 남자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믿음직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선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백투더 퓨처 1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 마티가 장차 미래의 자기 아버지가 될 조지 맥플라이와 자기 어머니가 될 로레인을 연인으로 연결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자기라는 존재가 그냥 없어지게 즉 죽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맥플라이라는 사람이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로레인을 마음속으로 연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사랑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티는 로레인으로 하여 맥플라이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일단 자기가 로레인을 데리고 댄스 파티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로레인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미리 짜두었던 대로 맥플라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한 대 데리고 로레인을 구출해주는 연기를 하면 로레인이 맥플라이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는 일이 꼬이면서 그 학교의 비프라는 악동이 그 차 안에서 로레인을 추행하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맥플라이는 마티와 약속한 대로 그 차의 문을 열고는 야 그 드론 손 당장 치우지 못해 하고 호기롭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로레인을 추행하려다가 고개를 돌린 녀석을 보니까 이게 마티가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도 자기를 괴롭히던 비프였습니다 원래는 마티와 서로 짜고 연기로만 하려 했던 상황이 완전 실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비프가 너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 하고 위협을 가했을 때 맥플라이는 일생일대의 최대 고민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본능적으로만 행동하자면 그냥 돌아서 도망쳐버리는 것이 상수이지만 그렇게 하자니 자기가 사랑하는 로레인이 추행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비프와 대결을 하자니 힘으로 도저히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맥플라이는 그 자리에서 물러시지 않고 용기를 내서 비프를 향해 로레인한테서 손을 떼라고 소리 씁니다 그 말에 붕기탱션한 비프는 맥플라이의 먹살을 잡고 그의 손을 뒤틀어 마치 팔을 부러뜨릴 기세로 꺾어버립니다 팔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교류하던 맥플라이는 그 와중에도 비프에게 잡히지 않은 다른 한쪽 주먹을 꽉 쥐고는 설마 맥플라이가 자기에게 감히 덤비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무방배의 상태에 있던 비프의 얼굴에 온 힘을 다해서 일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한 방에 비프는 턱이 돌아가면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레인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소위 매직 모먼트 마치 마부에 걸린 듯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됩니다 맥플라이의 회심의 일격으로 비프가 땅에 쓰러진 순간 영화에서는 환상적인 배경음악이 흐르고 급에 질려있던 로레인이 맥플라이를 황홀하게 바라보면서 그동안 차갑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바로 그 한순간에 맥플라이한테 완전히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잠시 후 맥플라이가 너 괜찮니? 하면서 내밀어주는 손을 잡고 로레인이 차에서 나와 둘이 함께 댄스 파티에 들어가고 같이 행복하게 춤추고 끝내는 황홀한 척기술을 나누고 그 다음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해피엔딩이 됩니다 나중에 백스토 표처 제3편에서 브라운 박사가 클레어와 사랑에 빠질 때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듯 어떤 이자든지 남자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믿음직한 힘을 발휘하면 한순간에 그 마음이 그에게 빠져들어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기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느 남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구출해주면 그의 백발백중 사랑에 빠져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자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나약한 하느님이 아니라 아주 힘이 세신 아니 그야말로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직하셔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빠지실 때 절대로 그냥 못 본 채 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무섭고 악하고 강력하다 해도 간단히 제압해버리시는 실로 듬직한 능력의 하느님이십니다 다위터 본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은 문자 그대로 전능자이신데 그 힘을 바로 다윗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느님을 나의 힘이라고 즉 그 전능자의 힘은 곧 자신의 힘이나 마찬가지라고 찬양하면서 바로 그 때문에 자기가 주를 사랑한다고 뜨겁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서 그 힘이신 하느님을 자기가 묘수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승이시로다 라고 자신의 온갖 종류의 활련을 만날 때마다 그야말로 적시적소에서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를 완전하게 지키고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3절은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려유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 시제도 그렇고 문장의 종속 관계도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다시 번역하자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지셨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하느님께 도움을 강구했고 그 응답을 받아 원수들로부터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느님은 다이소로부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원수에게 포위되어 꼼짝없이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자기를 하느님께서 단분에 구원해 주셨으니 다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찬송과에는 여러 가지 주제의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 찬송을 부르는 분위기나 감동의 느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삼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우리에게 어떤 장음하고도 거룩하고도 무언가 충만한 느낌의 영적 감흥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기독신자의 삶을 주전하는 찬송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와 신비로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전도와 성교에 대한 찬송은 신자로서 가장 중대한 사명에 대한 서원과 결단을 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특히 성도에게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하고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목에 매게 만드는 찬송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사람이 그처럼 자기를 살리시는 분에게 감사한 인사, 찬사, 감격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찬송은 없는 것입니다 나 위하여 십작의 중앙고통 바르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라는 가사대로 정말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를 오직 그리스의 십자가 대석을 통해 완전히 용서하시고 스스로는 도저히 대적을 할 길이 없던 원수사탄을 당신의 전능을 동원하여 압도해 버리시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 성도는 정말 이제 가장 뜨거운 감사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실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전놈으로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 실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느님께 다 함께 손을 높여 감사 찬양을 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